4등은 4조, 5등입니다. 무슨 일입니다 오늘? 아니, 영행이, 영행이 많고 뿌리는 거 아닙니다. 아이씨! 자, 1조 먼저 나가서 사은품 먼저, 3등부터? 4등부터? 4등부터 드릴게요, 그럼. 4등 나오시죠, 4조. 1등부터 줘야지. 1등부터 줘야지. 몰라야지, 1등부터. 그럼 1등, 1조 넣으세요. 3조부터? 아, 3조 선수 가위 가위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 고르게 해 드릴게요. 아니, 어쩌고 올라? ver. 동원티 빼야 된다. 옷 하고, 옷 하고, 옷 하고 동원티 빼라. 옷 빼고, 저한테는 없다. 1등부터, 2등부터, 2등부터. 2등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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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부터. 1등부터, 2등, 2등부터. 그래서 깔려도 한 번 잘라가볼 수 있다 내고무 내고무 이거 형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? 그거예요? 됐어요 야 운동기에서 솔직히 앉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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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기에서 양보하자 운동기에서 양보하자 운동기에서 양보하자 운동기 잘 났네 다 가져가면 안 중요하니까 야 나 먹어서 운동기인데 운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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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기